9초 근데 0.3%때면 꽤 어려울텐데 아 오케오케 아 맵이 10초짜리라서 어쩔 수 없이 9초군요 하하하 아 망했죠? 으흠 뭔데? 어 뭐지? 안 대충 가면 온다 아 오케오케 여기서 이걸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셀 점프 빡 와 타이밍 왜이래 여기서 바로 밟혀야되는데? 허허 허허 발표 아 아 왼쪽으로 던져야되네요 어 아 이건 또 뭐야 아 아 이건 뭐지? 이건 뭐였을까요? 어 정확하게 모르겠다 스피너로 잡는거 같긴 한데 야 야 야 대박이다 대박 와 와씨 완전 이쁘게 만들었네 와 와 빰 기가 막힌다 이거 진짜 마지막이 아주 이쁘네요 기록이 다 거기서 거기겠는데? 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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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